이게 뭐냐면요, 게임을 제가 져서 하고 왔는데 진짜 초면에 무례하지만 수박 좀 사주실래요? 수박? 네 수박? 봐봐 내가? 수박? 수박? 수박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수박을 갖고 있는데요 수박을 하나만 사주시면 저희가 주기를 아 이거 지는 거지, 아직 사면 안 되는 거 아직 사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삽시다 가자 나는 착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진짜 마음대로 사시는 거거든요? 얼마에 사주실지 그냥 편하게 적으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프로그램 1박 2 뭐예요? 프로그램 1박 2 이거, 이거 아, 여기 사람이 자기 네, 맞아요 왜 진짜 통제 안 해요? 왜 진짜 통제 안 해요?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네 제가 팬입니다 팬입니다 이거 뭐하라고요? 여기다가 얼마에 근데 저 누군지 아세요? 근데 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제가 몰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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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가 막 1박 2일 아직 이렇게 멤버들 다 붙였구나 제가 제가 적어놨어요 배우 김선호라고 지금 드라마도 하고요 영국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네 네 얼마 뭐라고 쓰라고요? 얼마에서 하고 싶은지 그냥 액수만 적으시면 돼요 진짜 상관없어요 근데 1박 2일 하루 자는 거야? 저 아 저는요 저는 자고 지금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저희가 아 이게 끝인 거야? 팬이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뭐라고 쓰지? 잠깐만 어? 왜 팬을 적어주세요? 제 이름 뭐예요? 어? 왜 팬을 적어주세요? 제 이름 뭐예요? 제 씨 제 한국 이름 뭐예요? 제 한국 이름 뭐예요? 그럼 제가 바꿀게요 누누났나 제 앨범 나온 거 알아요? 아 한 applied rows 어? 호우 야 이 정도면 야 아 잠깐만 이거 이게다가 그러면 내가 이거 정확히 하면 올릴게요 오케이 레디? 레디? 하나 둘 셋 올라가 X 올라가 야 빵조이 청 빵디 쳐! 빵디! 야! 잡아! 자! 오케이, 근데 이 정도만 좋아 가요. 오케이, 솔로! 하나, 둘, 셋, 넷! 올라가! X! 그리고 이거 하고! 또 올라가! 이거 하고! 5초! 제가 딱 때렸어. 멈춰서. 근데 안에 오늘 좀 이걸 안고 이거 안은 걸 진짜. 제가 진짜. 금방 올릴게요, 금방. 감동이네요. 배우 김선호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3번 바꿨어요. 진짜요? 앞으로 열심히 제가 노래 듣고. 저는 배우 김선호입니다. 호현주 씨. 선호. 선호가. 맞아요, 맞아요. 선호 씨. 맞아요. 아, 찌X. 아, 찌X. 욕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